일단 현문이 형 일단 상이탈이 했고요 바로 미추룩이 가나요? 아 바로 가죠 바로? 아까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는 거죠 바로 미추룩이 갑니다 바로 일본가의 대표잖아 스캐리어 어? 슬종? 어어 아 현문이 이사 느낌 좀 안 좋은데요? 현문이 지금 너무 지금 막 현문이 지 아 다 맞아주고 있어요 그냥 패턴 현문이 아직 멘탈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팀에 지금 빨리 아 역시 집단 마무리 마무린 집단 예 아 2 2 1 1 2 2 2 2 2 2 2 2 3 2 3 2 2 2 3 3 2 3 3 3 4 2 2 3 1 3 3 4 3 5 4 5 5 5 5 5 5 5 6 5 5 5 6 아우 그 게, 오오오! 아아악!! 오 이거 또 5대0 승리 나오나요? 지금 시나리오 쓰는 것 같아요 5대0 승리? 아아오아옹! 아아오아하아 아 저기서 제가 알려준 콤보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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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집단... 아... 아... 캐릭터... 캐릭터... 밑줄을 바로... 바로 가나요? 아! 바로 가네! 밑줄을 기 아 이 맵은 금앱 아닌거야? 현모님이 쿠라님한테 1회 대입대 결승에서 마지막에 죽었던 금앱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 맵에서도 죽지 않았나요? 아... 말하면서 게임하고 계신데 어어 어어 저가 하려고 한거죠 아... 저가 실패하고 망했죠 아... 이건 못 이겨 이거는 어 저기서 뻔히 보이는 아 현무님 왠지 왠지 오늘 플레이가 깔끔하진 않은데 뭔가... 아... 현무님 여기서? 어? 어 현무님 어 지금... 지금 질거 같은데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그렇군요 5대0... 5대0 승리... 아아아아아아 아... 아... 패치전이었으면 죽었죠 이거는 아... 이야... 아... 역시 아 살아나...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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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잡 나오나요? 두번... 아 두번... 어 이거... 게이지... 지금 지금 게이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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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이지 막 쓰면 모르겠는데요? 어... 어... 어 현무님... 어... 근데 어... 역시 미... 미치룩인가? 아... 어... 지나친... 퍼포먼스... 아... 저가... 어... 어... 이제 죽단... 죽단 망했죠? 죽단 망했죠? 게이지도 없어요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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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지... 아직 죽지... 아아아... 어... 이거... 채팅장에 떴네요 나이스 아... 이거... 어... 혀... 아... 이거... 글래스 프리즘 8부님 어디서 많이 듣던 아이디인데 누군지 알 것 같네 아, 현무님. 아, 현무님 여기서 무너지나요? 저까지 나름... 아니, 이 맵은? 아... 이 맵에서 쿠라님을 잡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현무님이. 우승으로 보관장담하고. 근데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현무님 먼저 2라운드 뺏기고 이러면은 어우, 짐승의 냄새로 맡고 앉았어요. 아아아아... 아, 이거 류프면 안토 안되죠. 아, 잡기. 여기서 2라운드가 중요해요, 아주. 2라운드 이기... 아아아아... 그래도... 아... 아, 집단. 저런 건 이제 다 쓰고 있어요, 사비 집단. 아아아아아아...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그렇게 날로... 날로 먹으려 그러면 안 되죠. 아아아아... 4대 1 누렸나요? 아, 이상한데요? 분위기 이상한데요? 잡았어, 예. 아아, 지금. 어, 지금 막... 어... 이거 안 되는데, 현무. 현무이 지금...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3대 1, 마지막 라운드. 현무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친구들. 현무님, 현무님 여기서 무너지면... 네? 3대 2, 10대 1, 2대 1, 3대 1. 아, 현무님 나오나요? 현무님, 뭔가 말리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지금? 현민이 답지 않게? 어... 어어어... 나케 실패 나케 실패 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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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어어어... 아 현민이 죽을 기회를 다해서... 아 이거는 살아날것 같아요 살아날것 같은데? 아 현민이 이건 살아날것 같아요 아아... 아아... 아 방금...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어... 어 이거... 뭔가요? 아 현민이 이거 완전... 거의 다 일어났다 다시 앉았거든요? 이거... 다시 앉혀? 뭔가 꼬이고 있어요 지금 어우 상당히... 현민이도 상당히 긴장한 상태인데... 잠깐만 잘 끊었어요 아 dalphi 쌓으면 되겠죠 행아웃 되는 거나 집단 3b 어 오 이거 czego 오이고 이거 네가 제일 나쁘다 네가 제일 나쁘다 으아... 어우... 아야... 어휴... 아, 뭐라고 해야지? 아... 어... 어? 형님 죽는 거 해! 아, 진짜 안 끊겠어! 아... 아... 돈 쓸 때 뭐야 이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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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